안녕하세요. 생명의 이슬 한결 여러분들의 콕스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6월 1일 날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험 응시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출제기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와 암기를 묻는 시험인데 요건 이제 기본 문항 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전반적으로 일단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최근 평가원 문제 트렌드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내가 알고 있다 없다의 관점에서만 연습을 해오신 분은 시간 부족을 꽤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다양한 자료해석 능력이 요구된다라는 측면은 어느 단원에서 특징이 잡혀냐면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3단원 쪽의 문항 수가 하나가 늘었어요. 평소의 모의고사에 비해서 8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보통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거든. 대신에 2단원의 문항이 2문항이 보통 출제되는데 1문항만 출제됐고 그래서 3단원 쪽의 문항 수가 늘었고 3단원의 자료해석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의 압박을 꽤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중위권 친구들은 특히나. 고난도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전의 난이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 수능보다는 유전 난이도를 좀 힘을 뺀 듯한 느낌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유전 문제는 추론 문제가 상당히 극악무도하게 어렵게 많이 되는 편인데 요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답이 어느 정도는 수험생에서 평소에 과거 기출보다는 좀 수월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던 걸로 느껴집니다. 난이도는 17번 돌연변이 이 유전병 문제가 가장 어려운 킬로로 느껴지고요. 사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제가 현장 강의를 해보더라도 유전병 파트를 공부를 덜 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의 유전이라는 곳에서 힘이 엄청나게 빠져버리거든. 그래서 유전병까지 넘어가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라도 학습을 하셔라라고 하는데 이 돌연변이 유전병 한 문제 맞추려고 너무 많은 양의 공부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하거든 사실은. 중킬러는 이제 유전 16, 19와 근육 한 문제. 평소에는 이제 막전이 추론 문제가 중킬러로 항상 포함되는데 요번 유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막전이 문제가 추론이 아니라 개념형 문항으로 출제되었다는 거.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난이도는 수능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정도로 보여집니다. 향후 방향성. 자료를 새롭게 제시하는 문항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요번 시험으로 하면 17번이에요. 이번 3단원의 특징은 자료 해석이 많았다라는 거. 단순 개념 묻는 것보단 4단원, 유전단원의 특징은 새로운 형태의 자료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기존의 기출학습만에서는 사실 대비가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5단원에서는 방향구 계산 문항 출제빈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저의 교재인 R집이나 철철신무에는 방향구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들어있으니까 활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서를 까다롭게 제시해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4단원, 유전단원보다는 3단원, 자료해석, 개념형 자료해석 그쪽에서 점점점 까다롭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요번 출제문항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 1, 8, 6, 3 즉 2단원의 문항이 2문제가 아니라 1문제로 출제됐고 3단원이 보통 7문제가 출제되는데 1문제가 더 늘어서 8문제가 출제됐어. 그런 측면에서 3단원의 볼륨이 좀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수능에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번 시험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평위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의 방향은 빅킬러, 중킬러 그리고 이걸 다 킬러까지 포함해서 수분 문항을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짜서 공부할 거냐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직도 모의고사를 보면 1, 2페이지 기본 문항이 배치된 곳에서 다 맞추지 못하고 계속 틀립니다. 근데 1, 2페이지에서 모두 맞추지 못하면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1등급을 가기 위해서 일단 안정적인 2등급을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킬러 문항을 실수 없이 풀기 위해서는 까먹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복구하고 싶다면 압축적으로 정리한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꽤 덜합니다. 한강의 시간도 얼마 없어요. 진짜 필수 개념 말씀드리고 그 다음 RGB라는 빅킬러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을 텐데 혹시 활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구입해서 기존에 활용하는 친구들처럼 최소 격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그리고 본인이 2등급만 목표로 한다고 하면 RGB를 하루에 한 회씩 해서 시즌 1, 2에서 1일 1회씩 하시면 반드시 2, 3개월 후에는 1, 2페이지 또는 안정적인 2등급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활용하신 분들은 한 번도 후회를 한 것을 본 적이 없어 수강 후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줌킬러나 킬러는 일단 스킬과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철 개념 또는 캐치킬러 강좌의 킬러 로직 이걸 수강을 먼저 해 주시고 이걸 예습이라고 생각하거나 복습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주신 다음에 자분기 강좌를 통해서 제가 킬러 로직을 적용하는 방식, 문제를 잇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그걸 참고해 주시고 RGB와 만시를 주간지처럼 격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0문항을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가 풀어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거는 시간 조절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중복된 내용이지만 RGB, B킬러, 만시, 킬러 이거를 병행을 쭉 하다가 때때로 철철 실무와 같이 온전한 풀무위과서를 활용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훈련이 되었나라는 걸 확인하는 용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에서 속전, 속결, 스피드의 개념은 필수 이론 압축조로 정리한 거고요. 자분기는 킬러 로직 적용 훈련하는 교재이고 RGB만시는 격일로 매일 활용할 수 있는 자기훈련 주간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철철 실무는 풀모의고사로 지금부터는 6평 외에 한 주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꾸준히 활용해 주시면 실전 연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수능이기 때문에 만약 6평 이후에 유전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면 일단 비유전 14개, 쉬운 유전 2개 그래서 RGB 구성을 얘기하는 건데 RGB를 꾸준히 풀어주시면 안정적 이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6평 이후에는 유전을 집중 학습을 하셔야 된다면 유전병 파트는 일단 빼고 세포분열과 사람의 유전 쪽을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을 하시고 차후에 자분기나 로직의 수업을 통해서 듣는 유전병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정리해 주시고 수능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이후에 본격적인 생명 학습을 하신다면 까먹은 개념을 위해서 속전, 속결, 스피드 개념과 킬로로직을 선별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킬로로직을 수업을 들으실 때는 철철 개념 또는 캐치킬러 강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꾸준히 RGB를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격일이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매일이냐 본인이 2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만점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만시 대신에 RGB 그냥 매일 푸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그럼 1등급까지 목표로 한다고 하면 만점 시퀀스도 병행해 주시면 격일로 좋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최종 점검 교재가 작년까지는 9월 이후에 출시가 됐는데 올해는 D-100 8월에 수능 D-100 시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너무 하반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모의고사 하면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 최종 점검 교재를 가지고 비유전 완성하고 유전 선별 학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점검 교재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6평에 대한 간략한 청평을 말씀드렸고 제가 해설 강의는 오늘 6평 날이기 때문에 내일 촬영을 준비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빠르면 금요일 날 저녁에 될 수도 있겠고요.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차례 관리 잘하시고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